엠장님 저 시작하자마자 7일 되자마자서 죽일라 할 때 지금 제가 템 뺏어 먹어서 화나실 거야 템 뺏어 먹었어요? 다 여기 있어 템 캔 거 제가 뺏어 먹었어요 진짜 못했다 아니 뭐가 못 돼요 이런 게임인데 어... 오케이 나빠요 아... 거미지 좀 불안한데 7일 내일부터 PK에요 이쪽으로 다 갔다 내일이라고요? 그니까 예 하루 남았음 음... 실크 아 뭐야 늪지대잖아 여기 아 우리 거미짱 우리 집이 저기니까 맥스에 갑옷 입고 지금 다 죽이고 댕기네 거미들 여기 있는 거 헐 헐 벌써 갑옷 하긴 뭐 이게 맞긴 하다만 배고프신 분 아 역시 자기 먹을 거 다 구하고 댕기는구나 오 역시 잘해 아 여기가 여기구나 오오오 우리 거주지를 옮겨야될 것 같아요 어디 쪽으로요? 다들 지금 어디 있어요? 이 근처에 다들 있었죠? 저... 저는 지금 아까 그 처음 시작 찍은 전가 전광지대에서 이거 어차피 여기 말고 암석짓 어디 가면 거미 개 많은 데 있거든요? 저는 뭐 어쨌든 그쪽으로 갈 테니까 세 분은 잘 뭉쳐가지고 일단 음... 우리 이동하죠 이미 지금 제가 가장 모른 것 같아서 템 다 전 그렇게 멀리는 안 갔는데 저 여기서 길 갈라뒀던데 아까 거기 있는데 어디로 가야되지? 위그 프리드니까 포렌님 아까 재단 있는 데로 갈까? 저 위에 재단? 왠티 잡아놨다고 말하는거야 네비둬 네비둬 템 나오면 스틸하기요 때리면 안돼요? 일단 이거 부실테니까 갖고 틸게요 여기 나오는 재료 나빠 안돼 이거 네비두면 당기는 손에 줘 무조건 부서서 가져가야돼 여기서 그냥 접자 여기 어 불레요 위아래로 불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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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레요 파밍 못하게 맞지 못하면 부서버리겠어 다 늦어라 악랄하게 해야돼 악랄하게 해야돼 툭 툭 툭 툭 툭 아 님들 내 자막때문에 템 뭐 있는지 안보이겠다 음 안보면되지 뭐 어 어 퓁퓁 흐흐흐흐흐 다들 이동하죠 여기 말고 딴 데 가요 야호오오 누군진 모르겠지만 잘 쓰겠습니다 누가 여기 토끼집 막 토끼 덫 설치해놨네 응 그거 훔쳐요 아니 이거 공평하게 싸우면 지는거야 공평하게 싸우면 바보야 무조건 악랄하게 싸워야돼 내일부터 PK타임이니까 일단 조심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센 애들은 다 가져왔어요 정말 1대1 센 애들은 가져왔어요 미그프리드가 1대1이 세기보단 걔는 여러명 몬스터 잡을때 좋은거지 체력차고 정신차서 1대1은 별로 안써요 근데 볼프강은 그냥 1대1이 무조건 쎄 저 그 1대1 센 사람 죽을거 같은데요 왜 벽파서? 에헤 어딨어요? 나는 뭐 드실거에요 저 멀리가지마요 저 음식 정말 풍족한데 엄청 풍족한건 아닌데 나도 먹을거 좀 있는데 이제 저분 목소리가 아 가겠습니다 이미 힘이 없어 죽지마 곧 죽으실거 같애 안돼 죽었어 어디서 죽으셨어요? 아 굶어죽는 사람이 있을줄이야 굶어죽는 사람이 있을줄이야 어디서 죽으셨어 어디서 죽으셨어 여기가 아 나는 왼쪽에 건초지대인데 여기 검은이 우애로 많아요 왼쪽에 건초지대? 네 왼쪽 위쪽? 아 근데 모르겠는데 전혀 시작지대 그 옆에 아 어딘지 알겠다 네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저 어딘지 알거 같애요 여기 제가 갈게요 폭탈 나 근데 계기사에 없어 스파이더글랜드가 없어서 부활지 찾아서 저 스파이더글랜드 하나 있음 부활지도 저 위쪽에 있는데 맨 위쪽에 저 부활지 근처에 있는데 아니 아니 누웠었구나 일단 죽었을 때 다른 액션하면 안돼요 이런 상태로 막 불내고 하면 안되고 네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동만 제가 살려드릴까요 살려줘요 가서 빨리 오케이 어디쪽이 시랬지 집 근처랬나 거기 시작지점 우리 집 없어 애들 집 없어 진짜 벗었어 대신이 포탈 타고 시작지점 쪽으로 왔어 일단 시작지점이 어디야 안보여 아 웜을 탔었지 우리 네 웜을이 부활은 세 번 가능해요 세 번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한 번 써야겠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알겠잖아요 다음엔 죽지마 이번만 2번까지만 딱 소용하죠 정말 상대방을 둔게 아니면 죽으면 안돼 이거 다른거에 시작지점으로 가야지 아 지금 만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난 그럼 이제 어딜 가지 일단 시작점으로 와요 다같이 그 근처에서 지금 있으니까 나도 거기 말하니까 나도 거기 말하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이동해야겠다 잠시만요 이 길 따라서 내려가면 돼 다같이 다같이 은 지 잘하네 어디보자 어딨어요 후즈님 님도 합류해요 네잉 어 뭐야 왜 돌아갔어 어 어 이거 최대체력이 안 까이나요? 최대체력 까이죠 그대론거 같은데 처음 부활은 안 까일거에요 아 그래요 여기다 어 뭐야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잖아 엔디가 서자비엔 좋은데 아 생각해보니까 상대편 웬디있지 없을걸요? 아 웬디없나? 아 웬디있으면 거미가 힘을 못써서 다행이다 웬디달라고 했는데 제가 상대편이 그런 생각을 못했나보네 제가 만들게요 제가 좀 어스룩해서 너무 어두워서 무섭당 이거 타면 되나? 여기 여기 좋아 안된다 확실히 배고픈 아니다 이거라도 요거 아닙니다 진짜 재밌어 방금 부활해서 배고픈 만화 여기겠지? 시작점에서 왼쪽으로 띵 둘러서울 수 있거든요 네 건초지대 네 일단 저 위쪽에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려요 다들 아 우리가 좀 뭉쳐있지 않아서 불편하네 이게 뭉쳐있어야 되는데 다 와가요 그냥 테크 테크업하는 기계 만들어서 혼자 여기다 깔까요? 별론인거 같은데 위치가 뭉쳐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위로 한번 가볼까? 아 여기 계시네 아 여기 계시네 네 시작 지점을 어디 길에 눈에 띄는데 말고 어디로 우리 짱박혀 들어가죠 후주님을 나중에 데려오는 걸로 하고 저 잘 찾아감 걱정노노 오케이 여기가 그 건초대에 있는 길 쭉 따라와서 왔어요 위쪽으로 우리 네 아 목말라서 지금 지금 물 물 네 님 빨리 물 마셔야 될 것 같아 아 여기 돼지킹 있겠다 여기여기 돼지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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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위쪽으로 가면 돼지집 있어 죽지 마세요 네? 게임하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 아니 아직 젊은 나인데 병약하셔 왜 이리 목소리에 힘이 없어 힘은요 힘 나이 적는 거 보니까 스물 둘 어? 네 힘이 없어요 여기 오지마요 2차 거미 나오면 2차 거미 네 집안에 좀만 둘러볼게요 넵 좋아 좋아 2차 거미집 가자 가자 무서우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가자 땡그런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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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설이 되요? 우리 선택이 아 너무해 각설이 어 뭐야 이거 왜 파져있지 각설이라뇨 노래 그런 거 블록 놓으시고 뭐 각설이라뇨라뇨 각설이라뇨 아닙니다 여기 토끼 맞네 여기 토끼 덧 설치해 놓을까 아 1층 집이야 2층 집이어야 되는데 지켜 아니야 덧 설치하면 안 돼요 덧 설치하는 게 지금 제일 안 좋아요 상대편이 땡큐 하면서 가져가죠 여기 거 여기 계시네 포인트 여기 그렇죠 적힌 거 아니에요 토끼 덧이요? 네 네 적힌 거 가져온 건데 그래서 토끼 하나 잡혀있길래 토끼도 하나 가져갖고 토끼 고기도 먹어보고 도디디딘 딘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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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어딘줄 아시는구나 코레스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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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워가셨나보네 여기 길 따라서 계속 가면 돼요? 그 근처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나오는데 역시 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역시 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뭐야 여기 왜 십자 갈래야 뭐야 어 십자 갈래? 거기 아래로 내려와봐요 아래로? 음 음 호지님 네 죽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위험하면 나무 근처로 막 파고들어서 불 지르고 그 사이에 있으세요 음 음 오키 오키 불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니까 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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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근처에 이제 다들 계신데 그거 만들고 싶다 요리 상자 요리 상자요? 좀 사치 같아 이제부터 킬타임이라 아 맞네 그래서 벗어뱅했지? 난 거미집 근처에 있는 나무나 좀 없애줘야겠다 불안타게 배고픈 사람 없음 없네? 우와 완전 잘해 나만 배고픈건가? 다 이제 아 그럴 땐 지났잖아요 배고플 땐 다 지났어 아 저 안 배고파요 저 사실 음식 짱 많은데 아껴 먹는 거예요 으차 아 여기 나무 많네 여기다 그냥 확 다 불 질러가지고 다 태워 죽여 고기 살아먹고기 어디 보자 자 쓰읍 이런 기준금 여기다 좀 털어놔야지 죽기 힘들게 뭐야 여러분 각자 그냥 어 여기저기서 살아보세요 저는 여기 자리 잡겠습니다 거미집이 세 채 있으니까 안에 가면 더 있겠지? 오케이 또 있어 아래 네 2층집 야사 여기 2층이 하나랑 1층 2개 붙어있는 거 있어요 네 다 봤어요 금은 저희 더 있어요 응? 맞아 나 나 사이언스 머신 금 없는데 저 금요? 금이 없어요 그니까 다른 분들이 만들어주세요 그거 좀 저 금 13개 있긴 한데 네 만들어줘 아까 거기 거미집 있는데 있거든요 제가 다 들인거라 만들어줘 그러면 그 십자가인데로 갈게요 거기서 몇 개 드림 제가 아 두 개 다 두 개 나오고 있었을까 돼지 죽는 소리 들리는데 왜 버섯을 먹는데 배가 안 찰자 거기 위아래로 가는데 버섯이 그냥 먹으면 안좋아요 무조건 난 구워드세요 무조건 안좋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파란거 빼고 구워먹고 있어요 소속버섯은 정신형맞춰하고 체력 따라서 그 배고픔 많이 안췄어줄걸요 네 여기 여기 왔거든요 저 꼭 그렇게 안하셔도 되지 않나요 어 뭐야 이거 어디 계시지 한 번에 터 죽이려고 이분도 어디 있으셔 태우신다고요 여기 보팔로 있는데 보팔로요 오른쪽으로 가셨나 그러면 제가 금 좀 드릴게요 이거 밤에 웬디 혼자서 다 잡아서 어디 계시지 그리고 기어도 드릴게요 귀여워 귀여워 어! 할머니 있다 여기 할머니 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? 벌써 장비 끼고 있어 잠깐만 나 싸움 준비해야겠다 벌써 장비 생산 다했네 이거 그냥 우리 저기 저 뭐 해야 될 것 같아 다 할 거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도 그냥 사이언스 머신 벌써 장비 공유했어요 저쪽에 사이언스 머신 하하 님들 어디 갔어요 저는 지금 알아서 살려고 딴 데 와 있어요 이분들 따라왔는데 이분들이 사라졌어 아직 가고 있어요 사이언스 머신 사이언스 머신 아니 갑자기 사라졌다니까 갑자기 어떻게 사라져 아니 사이언스 머신 만들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어디 갔어 다 거기 지금 조심해요 우리 근처에 있었어요 아까 할머니 콜 하나만 주세요 가방 만들어 드릴게요 콜 어 누구 줘야 되지 됐어 됐어 오예 감사합니다 후 됐다 부메랑 부메랑 아 목탄을 거기서 목해져왔네 저 지금 목탄 좀 많아요 나 스피어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좀 많다 좀 많다 일로만 보내면 되는데 스피어 스피어 금 금 금 금 내놔 금 금 금 금 없어요 님들 저 있는데 저 바윈 없다 들어가기 좀 어렵네요 여기가 위치가 애매해 다들 금 없으시구나 그러면은 저 스피어 하나만 그거 만들어 주실래요 어디 보자 풀 하나만 주세요 풀 저 스피어 하나만 풀 캐하겠다 빨리 풀 캐자 풀 귀여워 아 기어주러 가야되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우리 갑바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갑밥 아 가방보다는 싸울땐 갑파가 더 희진이 부메랑 부메랑 네 다 만들어야죠 부메랑 못써 나 못써 못써 저주세요 부메랑 저저저저저 네 부메랑 쏘다가 갖다 두들겨 맞았잖아 부메랑에 안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부메랑에 신나게 두들겨 맞은 기억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지 뭐만 한번 타볼까 무서워해 지금 일단 발전을 해요 상대편 많이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발전을 해요 다들 음 지금 좋아할 수 있는데 자리를 뺏겨서 맞아 금돌 거기 우리가 같이 안 있어서 묻혀 있었으면 됐는데 금돌도 없어 개구리 잡을까요 개구리? 개구리? 개굴 개굴 12 때려 때려 오 어머 맛있는거 줬다 아 분명히 한번두고 곡소리 낼 때 됐는데 앗 하면서 후주님이 제일 먼저 회성을 또 지르실 것 같아 제가요? 네 말도 안돼 그만큼 위험해요 지금 말도 안 돼 제가요? 헐 겨울 되면 요리하죠 거미가 빨리 나오니까 밤에 시간이 내 변인게, 거미집이 진화해. 어, 금돌이다! 삼촌되고 거미여왕 되면, 거미여왕이 그처에 있으면 돼, 그냥. 음식들고. 차면 늪치대로 와요. 네. 아, 나도 빨리 사이언스 못이 만들자, 빨리. 그래서, 이것저것 좀 만들어놓자. 파이트. 갑박. 아, 풀 10개! 야! 갑박 말고 투구부터, 투구부터. 투구 있어요. 파피루스 캐갈까요? 파피루스 쓸사람이 있어요, 우리 근데? 나 블루잼 하나 있긴 한데. 파트? 블루잼 밖에 없어. 그거 만들때까지, 괜찮을거라 생각, 괜찮을거 같진 않은데, 딱히. 풀이 없어, 풀. 와, 근처에 풀이 하나도 없네. 2층이네. 저 나무는 진짜 많이 캤는데, 나무 필요하면, 저 만날 때 달라해요. 제가 다 줄게요. 냉. 우윽. 어케씨, 흐핫, 풀이 없어. 이거 실크, 몇 개면 업그레이드지. 확인 한번 해볼까? 이전에 안 발렸는데. 오케이, 발라진다. 헐 헐. 몇 개나? 이렇게. 3개. 아, 저것도 3개 이상이네. 세 개만큼 바른거만큼 더 빨리 자르겠지 얘는? 지난번에 버거였나봐 수염 밀어가지고 이걸로 할까? 수염이 지금 이게 2단계인가 단단계인가? 밀어도 많이 안나오는데 오 이런게 있구나 나 만들 수 있네 이거? 어우 근데 재료 특협이다 재료 저 목탄조 캑에 불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 여기도 거미집 맞네? 여기가 더 좋다 오 여기 짱이야 아까 괜히 거기다 집었네? 다 부서와야겠다 또 안되겠다 여기서 시작해야돼 지금 돌지대 찾으신 분? 없어요 없어요 전 못찾음 정말 그거 찾기가 미친듯이 안되네 오 1단계도 있어 여기여기여기여기 나이스 이즈 커밍 땐 땐 땐 땐 땐 땐 아래도 있고 1층 다시 위로 올라가자 여기 여기 거의 막힌 듯한 느낌인데? 이쪽으로 해서 이 나무만 좀 공리해주고 이 나무만 좀 공리해주고 그쵸 초반에는 거미가 깡패야 여기 사이에 있으면 못 공격해요 저 찾아도 아 너 나무 사이에만 있으면 개 깡패다 다 덮여라 아니야 죄송합니다 안 그럴거에요 아마 무서워 원거리 공격이 좀 변소에요 원거리 공격하면 그런거 없음 그냥 아 맞다 구멍님 부메랑들 해야되는데 그냥 저 만들게요 목탈 땡 그거 던지고 돌아오는 타이밍에 다다다다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그러면 딱 받아져요 저에게 너무 어려운걸 안 어려워요 그거 진짜 한번만 해보면 알아 어떻게 되는거죠 아유 귀여운 거미들 아주 바글바글하네 여기 음 뭐 만들려 했지 내가 아 그래 이거 이거 저 돼지나 뭐 없나 내가 기어 얻어둘 수 있게 거미 데리고 가서 사냥할 수 있는데 거미? 네 뭐 돼지나 그런거 있으면 제가 사냥가게 없든 보인 이것도 스페이스바 서히 날 못믿어? 왜 우리 시청자한테 날 못믿어? 제대로 찌무션! 엘층! 자 어디보자 헬스 마이너스 20 헬스 마이너스 50 구워볼게요 자 거미 한번 꼬시겠습니다 일루와 어우 든든해 세마리 너무 적다 망치도 만들어서 댕기자 네마리네? 좋아 돼지님들 찾아야지 예이 왜 BJ를 못믿어 여태까지 가온게 있어서 오 여기 또있어 2층집 캬아 좋아좋아좋아 야 여기 진짜 우주 우주 요새다 요새다 요새 또있어 어 거미 여기여기여기여기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로봇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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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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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시고 이거 드세요 귀여워 저 쟤가 컨트롤 할 순 없음 기어 여기 드세요 어 어디로 가셨대 난 밑으로 거미더미 다시 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 버릴게요 네 비메랑 필요하세요 네 있으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빠이빠이 살아봐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딱 봐도 2층 음 음 으아 깜짝이야 으아아아 어 에렌님이다 에렌님 아 아 후주님이구나 아 나 깜짝이야 깜짝 놀랬잖아 으아아아아악 나 바로 후미랑 바로 들었는데 어 진짜 놀랬어 아 나 아 이제 아 꼼짝없이 죽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저처럼 보디가드 끄고 다니세요, 끄고 다니세요, 보디가드. 체스터? 걔는 그냥 어그로 간혹 더 안좋음이 있는 게, 체스터는. 맞아, 재질질이다. 아싸, 이중재킬. 재질질께요! 어? 네.. 어 무서워... 으으.. 범여 싫어요. 잡았다. 저의 친구입니다. 범이 저꾸 때리지마! 아 내 체스터 때리지마! 다 때려요, 아무나. 이이.. 친구 관리좀 하셔야겠네. 안됩니다, 이거 제R통제 가능한 애들이 아닌. 힐링슬레이븐 하면 안될까? 아니야 누구 죽은거 살릴때 써야겠다 어 여기 왜 이렇게 버팔로가 왜 여기 나와있지? 아 여기구나 뭔가 했네 좋아 깨구리 어 뭐야 누가 나무 이렇게 예쁘시면 왔지? 어... refine 떼 vooran 돼지봅de 돼지뭐 찾았 나时 break Somehow omg ¿ 여기 ? 어디 ! 어디가 ? 어디가 ! 여기 소가 왜? 쭈까지 왔어? 어허우 이리 와봐 안돼요 다 고깁니다 그럼 먹자 언제 명령해 아 저리로 가면 안되는데? 거 미지 왜이렇게 커 거미 고기 주워요. 내가 줍자. 제가 이따 그쪽으로 갈게요. 우와, 거미. 게일링 셀브. 이거! 이거, 이거, 이거 드세요. 제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저 고기하고 다 챙기세요. 쫓아오지 마시고. 아이, 아이, 야, 이걸 왜 주워? 일로 와. 싸워라. 안 싸우네? 소를 안 때리나? 원래 거미가? 어, 레드잼이다. 단추도 있네. 안 때리네. 주문하신 몬스터복이 네 개 있으세요? 한 개. 저도 한 개. 레드잼이랑 단추 죽고 싶다. 근데 단추 너무 애들이 많아. 지금 데리러 가요, 거기로. 어, 거미 너무 무서워. 섭방 안 하는구나, 거미가. 솔은. 여기다. 이름 혼자 사봐야겠다. 이거 파면은 나올 것 같아. 나와라, 귀여워. 1, 2, 3, 4, 5. 6, 5, 6, 6. 곧, 3, 5, 6, 7. 꼭. 다와라, 귀여워! 했는데. 음. 음. 얘도 저 펫 구했어요. 이력이라, 코. 아비게일이 시네이. 아비게일. 아비게일 구함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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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니요 네에 저 돼지킹쪽 가실래요? 어 돌 돌이다 돌 고깽이가 어딨지 고깽이가 어딨지 고깽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아 템창 너무 고깽이 어딨어 부서졌나? 아 여깄구나 뭐야 뭐 꺼져 안돼 아 돌 캘려다가 짱거미 만났네 어휴 진짜 노랍이야 어 이분 거미 학살하시네 한마리 방금 도망가죠 어 배고프신분 이분 우리팀 아닌줄 알았어 중간 우리팀 아닌줄 알고 아 왜 2층 거미가 안나와 전사거미가 안나오네 왜 거미 다 발리네 요리좀 해먹을까? 오케이 싸운다 싸운다 아 뭐야 아무것도 없어 못만드네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라이터 라이터 들어야지 라이터 짜잔 라이터 오 이거하면은 소들 이거 반응해주느라 정신 못차리네 여기 우리 뭉쳐다녀요 저 무서워 야구 야구 여기 돼지킹한테 바꿀 수 있는 금 굉장히 많은데 나도 하나 있는데 여기 몇개나 있는데? 짱 엄청많네 아무튼 짱많은건 아닌데 5개? 5개 있네 뭐 바닥에 뭐 만들 수 있는 사람 없어요? 풀점 없어요 풀이 없어 우리 풀 구해야지 파이어 비트는 가능해 파이어 비트 풀 잠깐만 우리 풀을 구해야되는데 풀이 없는데 다 뜨거웠어 조절하고 또 이동해야겠다 그대로 만들거 만들고 밑으로 가야되나? 이제 밑으로 갈래요? 위쪽에 돼지킹이 써요 오오오 멘탈 놔두신분? 상대편은 어느정도 발전했을라나? 많이 했을거 같애 멘탈이 누구났네 버섯 먹을래요? 나 고기 짱많다 핵굿이네 맞아 이거는 구매랑 쓰실줄 아시는 사람 뭐 쓰시는데 무서워 상대랑 싸우는건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생존 느낌이네 팀생존 느낌이 됐어 맞아 뭔가 생존게임에 보면은 막 인간들 조심해야되는 막 그런거 있잖아요 저는 그러므로 적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디있는지 자리잡아두면 테러좀 하고와야지 맞다 붕괴에 맞으면 스틸하러 가기좋은데 지금 이게 자잘한거죠? 한번 베끼자 이풀 다 쓰러가야겠다 어디있을까 어디있을까 리얼 귀여운 데이즈야 완전 무서워 인들 볼프강이랑 로봇은 따로다니는거 싸우기도 좋은데 붕괴랑 들고가서 찾아보세요 한번씩 밥좀 드릴까요? 밥 많이 드시고 튼튼하게 해서 싸워야지 좋지 볼프강은 그래야죠 오 여기 누가 더 설치했는데 여기 이구 가져가선 잠깐만 이 근처에 사람 사나? 내꺼야 사람 있네 내꺼야 내꺼야 맥셀있어 잠깐만 맥셀있어 맥셀 집 찾았다 집 찾았어 뚱땅 뚱땅 어딘지 아 오 여기여기여기 아래아래아래 다있어 아래 다있어 아래아래아래아래? 저기가 지금 다트 들었네 불다트인거 같애 핏 없네요 지금 위치 찾았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꽃도 내가 훔쳤어 꽃 훔쳤어 꽃 훔쳤어 할머니 있어 할머니 할머니 어 할머니 마법이 좀 무서운데 근처에 있어 근처에 할머니 무서워 버섯 이거 아무나 먹어라 먹고 식중독 걸려라 먹고 식중독 걸려라 여기 반중 되게 많이 났네 흐엥 꿀 여기구나 무서워 흐흫 이리와 테스트야 어이거 불질러 불질러 불질러요 불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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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러 불질러 질러요 품애랑 던져 정신없게 정신없게 그리고 집 다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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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템 챙겨 템 챙겨 그렇지 어어 불다트 썼다 괜찮아 괜찮아 안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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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다트 든 사람있어 불다트 아 진짜 웃겨 어허허허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뭐야 힐준비 힐준비 할머니 혼자 떨어졌는데 위에서 위에서 둘 내려오고 있어요 어 도망가 잡아 잡아 저거 맥스엘이 지금 가장 쎄 맥스엘이 암호가 근데 70밖에 없으니까 저거 저거 맥스엘 무기 개좋은거임 조심해 조심 어 뭐야 저런거 살짝살짝 빠져 저거 정말 센거에요 정말 아파 데미지 제일 센거라 일단 우리 집쪽으로 빠져요 여기서 잠깐 재미만 보고 여기도 싸울 필요 없어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여러분 길 따라서 튀세요 알아서 도망가 도망가 오케 오케 에이 예에이 한건 했다 좋아 왠지 여기다 이거 지어놓은거 보니까 이틀 것 같더라 재밌다 고기도 많이 줍네 아 어디 생존을 하려고 하시네 싸워야되는데 이분도 안되제 예예예예 자 이거 드세요 고기 아무나 탑팻도 주웠다 이것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응 탑팻은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하는데 쓰죠 지금 할머니 그거 하는거 같애 할머니 뭐 만들라고 아~~ 어 고팔로 털이다 마법할라고 탑팻하고 만든거 보니까 테크 지금 올리고 있는데 여기다 놓고 마법할라고 저러는거야 우리 재우고 뚜까빼면 답 없거든요 재우고 근데 재료 웬만한건 거의 다 타가지고 괜찮을거 같은데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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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세요 아마 다들 어느정도 들고 있겠죠 저 나무 드릴게요 나무 이거 많이 있는거거든요 필요하신 분 가지세요 여기 나나 우와 나 빈도 좀 드릴게요 여기 나나 욕심쟁이야 다 가져가 몬스터 미트는 저 가능하면 저 주시고 여기 하나 있는데 그냥 어차피 몬스터 미트 여러분들은 그냥은 별로 필요없으니까 이런거 잡아요 아 저 때리지 마시고 아 진짜 서볼프강 아니 절 때리면 안되죠 아니 절 때리면 안되죠 일단 여기 거미좀 잡아요 여러분 체크랑 어깨 뭉쳐서 몬스터 이기기 이전의 팀입니다 여러분 저 때리지 마세요 제발 자동 공격 맞아 자동 공격된다니깐요 어쩔 수가 없어 하 부터롭다 이 목탄 좀 만들게요. 요리 만들어야지. 재밌어. 큰 고기 있으신 분 있어요? 저 큰 고기 아까 다 줬는데? 저 네 개 있어요. 아 그러면 그 볼프강 핸벳 그거 만들어줬죠. 핸벳? 아 맞아 맞아 맞아. 해서 볼프강 벨벳 부르게 먹이고 거미랑 저런 거 좀 잡아요. 그것도 나쁘지 않네. 핸벳 만드는 거. 난 힐링 슬레이브 만들어야지. 2단계 이거 만들 수 있어요. 지금 한 분. 지금 이거 안 되는데. 핸벳 2여. 어느 거. 저 2단계 아래 집 지어놨어요. 더 주세요. 재료. 가서 만들고 올게. 뭐야 멘탈. 저한테 재료 주면 제가 만들고 올게요. 네. 여기 목탄 캤거든요. 오케이 오케이. 나는 힐러가 되는 거야. 어 뭐야. 맞서다. 안 타겠지? 내가 한 줄 알았는데. 안 타겠지? 아 괜찮아 괜찮아. 거기 타도 돼요. 어차피 목탄 만들어도 돼. 배탈 올리자. 아아. 아 맞다. 나. 이거 뿌겠구나. 까먹었네. 네. 그걸로 가야겠다. 그걸로 가야겠다. 뭐야. 이거 불태워버릴까? 소주께. 여기다가 2단계 기계 만들면은 좀 근데 부서질 것 같아서 왼쪽으로 더 가서 해놓을게요. 이쪽에 끝에. 안 보이는데다가. 목탄. 아 근데 돌. 금 하나 필요해. 금 하나만 주세요. 아까 내가 주던 금. 금 하나만 주세요. 어딨어? 얍. 기부천사야. 다 넣어. 여기다가. 구석탱이에 짱맞혀서 지워. 헨벳들. 여기 있다. 뭐야 이거. 여기 헨벳들 가져가요. 하나 더 만들 수 있나? 하나 더 만들건데 필요한 사람? 응? 나도 하나 들고 있어야겠다. 헨벳들. 좋아요? 짱 세져. 딜 있어요. 오오오오. 한 개 더 만들 수 있어. 나 하나 쓰고. 한 명은 아무나 쓰세요. 달발보아생. 난 구지를 내. 그래요. 그러면 로봇이 들자. 창 들고 있지. 아깝게. 아니면 체스터에 넣어두든가. 저희 무기 하나 맞췄으니까 밥 먹고. 한번 싸움 또 하러 갈까요? 계속 계속 해줘야 돼. 무난하게 발전하면. 귀찮아. 근데 우리가 시간 끌면 또 좋긴 한데. 창고 만들까요? 창고. 숨켜서. 맞아요. 숨켜서. 이 모자 내가 써야지. 잠깐. 파펫 줄까요? 노노. 그건 필요없어요. 가져가죠. 아까 거기. 다시 한번 공격하러 가요. 오키. 저 멘탈 낮은데. 그 모자 좀. 네. 오케이. 이거. 아 그래. 탑에 쓰면 되겠다. 감사합니다. 오잉. 또잉. 또잉. 오잉. 또잉. 오잉. 어차피 여기 살기도 별로 안 좋겠다. 돌도 찾아야 되고. 슬슬. 지금 이동이 바빔. 다들 오고 있죠? 네. 기다려보자. 파피루스 있으신 분 있어요? 같이 가요. 같이. 네? 파피루스요. 파피루스 거기 다섯 개 있는데. 우리 집 안에. 그 파피루스 말고 그. 파운드 소리인가? 파운드 소리 난 거 같은데? 네. 괜찮아요. 뭉치면 바빔 파운드. 맞아. 어차피 조금밖에 안 하면 됐네. 어디 있어요? 한 분. 여기 뒤에. 오잉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일단. 아까 집 그쪽에 가가지고. 나무가 있으면 털고. 하운드 한 번 잡고. 또 찾아 나갑시다. 왼쪽부터 해서 다 뒤져보자. 여기 다시 하진 않겠지? 코끼리 코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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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진 않네. 아싸. 돌 챙기고. 코끼리 사냥 좀 할게요. 하자. 여깄다. 발자국. 독단. 응? 길 끝이니까. 다 와실라나? 다운드 와요. 조심. 여기에 없다. 이동한 것 같아요. 보니까. 멀리 갔나 보네. 분명히 막 빡쳐서. 아씨. 아 어쩌고 어쩌고. 이러겠지. 에이씨. 개구멍. 분명히 개구멍을 불렀을 거야. 아. 아. 거미집입니다. 여기저게 막혔나. 코끼리 찾았다. 오디오디오디. 어 귀여웡. 코끼리. 아. 밥입니다. 귀여웡. 피오웡. Please. 이거 배속으로 들어가야돼. oooh. 이거 갑자기. 잡아요. 기다려. 하운드부터 하운드부터. 어? 코레스. 하하. 두 번 죽었어. 두 번 죽었다. 역시 코레츠야. 같이 앞지. 거미랑 둘이 안 싸올라나? 벽으로 몰아넣어서 때려야돼 아니 얼마나 죽을 것이지? 어떻게? 일단 범인은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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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요 어쩔 수요 우워 핸베트 짱쎄 안 돼 야 내 가방 우리 가방에